이 작은 풀이 전국 각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루의 사리풀인 괭이밥입니다 이 괭이밥은 산거초, 작장초, 초장초, 괴승아, 산장초, 시금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괭이밥은 고양이가 소화가 잘 안될 때 이 풀을 뜯어먹는다고 해서 괭이밥이라고 부릅니다 이 괭이밥 어린잎은 생으로 먹거나 묻혀서 나물 또는 된장국이나 비빔밥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괭이밥은 맛선시며 다량의 초산, 수산염 등이 들어 있습니다 괭이밥은 생양명이 작장초이고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해열, 이수, 양열, 소종작용, 감염성 염증, 황달성 간염, 비뇨기계 염증, 피부질환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괭이밥 줄기와 입에 다량의 숙신산염이 함유되어 있고 카로틴, 루틴, 시트르산, 아르코르빈산, 칼슘, 타르타르상, 말산 등이 들어 있습니다 괭이밥은 곰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의 삶은 물이나 생즙을 사용하고 오염이 없는 깨끗한 곳에서 자라는 싱싱한 전초를 뜯어서 샐러드로 이용하면 새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초장초라하여 청열 이습, 양열 산업, 소종 해독에 효능이 있으며 설사, 이질, 황달, 토열, 인후종통, 타랑, 체질, 옴을 치료하는 데 쓰는 영약입니다 괭이밥에 들어있는 약효성분은 침투리역이 강해서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잘 알고 괭이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을 정도입니다 특히 약초를 쓸 때 이 괭이밥하고 같이 쓰면 그 약초에 약효성분을 붙잡아서 뼛속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게 해줍니다 괭이밥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괭이밥은 온갖 독을 풀어주는 약으로 이를 뛰어넘을 만한 해독제풀이 따로 없을 정도로 해독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풀입니다 괭이밥은 농약 중독, 알코올 중독, 중금속 중독 같은 온갖 독을 풀어줍니다 특히 쥐약을 먹은 쥐를 먹고 죽어가던 고양이가 이 괭이밥을 뜯어먹고 다시 살아날 정도로 괭이밥은 몸 안에 있는 독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최고의 세척제이며 정화제입니다 괭이밥은 백혈병과 혈소판 감소증 환자를 다스려주는 약초입니다 백혈병이나 혈소판 감소증은 다같이 몸이 산성화되어 생기는 병인데 괭이밥은 산성화된 골수를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면서 골수 세포를 늘려주어 백혈병이나 혈소판 감소증을 다스려줍니다 괭이밥은 각종 피부질환에 탁월한 유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른 버진과 부스럼, 옴, 종기, 아토피성 피부염, 염증 등에 신선한 괭이밥을 짓지어서 붙이면 각종 피부병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괭이밥은 성질이 차갑고 맛은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 분들보다는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초입니다 몸이 차갑거나 허약한 분들이 이 괭이밥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괭이밥 전초는 7월에서 8월에 채취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리거나 생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괭이밥 말린 것은 가로내어 환제로 만들어 먹으면 괭이밥의 다양한 유능을 볼 수 있습니다 생즙으로 복용할 때는 괭이밥 30에서 40g 정도를 즙을 내어 마시면 됩니다 괭이밥에는 수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절대로 열을 가열해서 먹으면 안됩니다 수산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약초는 다려서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안에 무기수산이 쌓이게 됩니다 몸속에 쌓인 무기수산은 결국 결석이 됩니다 이처럼 괭이밥에 열을 가해서 익혀서 먹으면 괭이밥에 들어있는 유기수산 성분이 무기수산으로 바뀌어 독이 되고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괭이밥을 날로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수산이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세포에 흡수되어 결석을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먼저 만들어진 결석까지도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괭이밥은 절대로 열을 가해서 드시지 말고 생으로 즙을 내어 마시거나 그늘에 말려서 가루내어 환제로 사용하는 것이 괭이밥의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괭이밥 그늘에 말린 것을 가루내어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됩니다 오늘은 약효성분을 붙잡아 뼛속까지 깊게 파고들게 하는 괭이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괭이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괭이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